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챙겨드리는 것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명토박아서 챙기는 것이고 정말 여성들의 인권을 누가 지금 엉뚱한 정치적 욕심으로 인권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기와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은 오늘 기자회견 내에서도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에게 음해하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음해를 계속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까지 넌지시 포함을 시켰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취재를 해서 그 취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에서부터 차곡차곡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분명히 매체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볼맨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네. 선별한 적이 없다라고. 명함 받은 거대로 메일을 보냈고 거기에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진짜. 아주 경제 명함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가라. 누구를 가든지 보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청서를 미리 내야 된대요. 신청서 내야지. 뭐라고? 신청서를 미리 내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어? 이따 치고. 이따 치고. 그래서 신청서 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냐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냈대요. 그래서 그래야지라고 했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와요. 선배 막혀 있어요. 왜 뭐가 막혀 있어. 거기서 받은 URL로 들어갔더니 링크가 막혀 있는 거야. 링크가 막혀 있다. 지금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늦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그럼 2시간도 안 돼서 끊어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신청을 받으려면 하루 전날 그걸 하면서 신청을 적어도 한나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몇 시간 열어놓지도 않고 바로 닫아버리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딱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선별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시간만 열었다가 딱 필요한 시간 되니까 바로 닫아버린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어제 오후부터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신청서를 쓰라고 한 건 언제 들은 거예요? 글쎄요. 그게 오후에 들었죠. 그러니까 오후니까. 오후에. 12시 이후일 테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이게 기자회견을 언제 하는지도 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 뭐라고 하면. 어제도 몇 시에 할 거. 날짜도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가 오후 한 3, 4시쯤에 2, 3시쯤인가. 그때쯤에 처음 기자회견을 내일 한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한겨리를 통해서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르면 22일.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베릴라처럼 22일 날 하겠다. 시간 같은 경우는. 별도 공지하겠다. 별도로 공지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락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확인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두 번째 거짓말로 넘어가 볼까요. 판례 하나를 갖고 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었다.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지금 박 시장의 케이스는 당연히 유죄다. 이러면서 재판을 해버리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거 알아보려고 증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증거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심지어 국민들한테 그걸 왜 내놓느냐. 국민들한테 내놔야지 지금.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지 말았어요. 정상 아니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수법이에요. 누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기들은 이걸 가지고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현 씨. 다음번에 어디 출마하려고 그래. 서울시장? 이런 썩을. 지금 제대로 하셔야 돼요. 증거를 달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증거를 달라고요. 증거가 명확하면 차라리 우리도 박원호 시장 깔끔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증거 달라고. 나 먼저 욕할게. 내가 먼저 욕할게. 그 판례를 쭉 인용해서 불러주고. 그리고 이 사실도 그것과 같아.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도 있어야 되고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입장들 주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 판단 속에서 아 그럼 같은 판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다르게 라고 때가 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 사건이 뭐냐면 사실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는 상황인데 피고소인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적인 가해 행위가 되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법의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법정에서 법정에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다투려면 대략적인 시간 대략적인 장소 그다음에 그 당시 전후 맥락이 어쨌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법 가지고 장난치를 친 거예요. 그거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행동이고요. 그거는 변호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걸 만약에 다른 식으로 한다면 법 왜곡을 한 거예요. 법을 왜곡한 겁니다. 본인이 검사가 되고 본인이 변호사가 되고 본인이 판사까지 돼서 다. 자 유죄 이런 일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박원순 시장이 죽음이 인정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린 반품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인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극단적인 결백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결백한데 그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치욕들이 생각이 나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극복이 되더라도 설명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자기 명예를 생각하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과거 판례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봉해서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그 순간부터 거의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그냥 범인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더 그런 추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한 교수는 당신이 판례를 얘기했으니까 사례를 얘기해드릴게요. 실제로 한 교수가 있었죠. 가짜 미투에 호소를 당했어요. 그것도 동료 교수가 사주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혀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도 먹고 진짜 그 가짜 미투 한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감옥 갔죠. 그리고 성서중학교인가요. 거기에 미투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자살을 방조하는 얘기가 될까 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들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선생님께서 만약에 살아서 그 일을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셨으면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었어요라고 나서는 바람에 그게 다 2차 가해라며. 그런데 이걸 다 2차 가해라고요. LA 네가 불리하면 다 2차 가해냐. 오늘 2차 가해를 아주 그 김재련 변호사 나 고소해. 내가 직접 나가서 한번 싸워줄게. 진짜 아주. 다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 2차 가해라는 걸 다 고소한대요. 내가 참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내놓으세요. 텔레그램 대화방 말고. 텔레그램 대화방도 대화 진짜 대화를 내놓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시작할 때 그거 하면 그것도 겨우 찍어가지고 시간대도 애매하고 그런 거 말고요. 좀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변명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무슨 기자회견, 기자 간 다음에 뭐 하는 거면. 이런 걸 보고 언론 플레이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각 고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오늘 입장문이라고. 입장문 제가 볼 때는. 막 헌법 인용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내용도 없고. 입장문도 보면.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이 1차 간담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2차 가해한다는 사람들한테 협박을 한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결과를 내린 거. 이것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가봅시다. 자 검찰 얘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대충 뭉뚱그리고 말던데요. 7월 8일 날 고소장을 접수시키기 전에 먼저 검찰에 접촉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고소장을 낼 거다. 고소장 내고 나면 곧바로 조사를 해달라. 이 조사를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바로 조사해 줄게. 라고 하면 가고. 당장 조사는 어렵지. 배당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는데. 라고 하면 안 가겠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님이 보니까 부장검사님이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접수부터 시키세요. 면담은 좀 이따 갈게요. 라는 식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약속을 해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부장검사님이 자기 일정상 만날 수가 없다고 해서 중앙지검에는 넣으면 안 될 거구나. 이것도 굉장히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뉘앙스. 서울중앙지검에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찰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일정상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변명은 자주 있는 변명이에요. 많이 하는 변명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뉘앙스를 얘기를 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내가 고소장 넣자마자 바로 고소인 조사를 해달라. 고소인 조사를 해줘야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검찰로서는 시스템이 안 돼요. 당연히 시스템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총무가로 갔다가 총무가에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 걸리고 초고속으로 한다고 해도 3일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사장한테 보고되는 절차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아무리 지들 멋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마구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사전에 인지를 한 것처럼 돼 있어야 되죠. 인지. 인지를 한 것처럼 돼서 첩보를 입수해서 인지를 해서 사건화 미리 형제번호를 따놓고 그 상태로 들어와서 쫙쫙쫙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부장 부장검사로서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특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만나보자고 했다가 아니야 잘못하면 이거 괜히 부설수에 올라 특히 검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일정상 안 되니까 접수부터 시키세요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김재리 변호사 그러면 보자 이거 경찰로 가져갈까?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바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그게 또 달라요. 경찰은 또 이제 약간 좀 행정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좀 플렉서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하니까 바로 들고 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냥 담당 과장이나 실무책임자 선에서 이것이 결정됐다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 윗선에서 야 이거 당장 접할 처리해줘 라는 지시가 없고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은 김재리 변호사가 말씀은 안 하시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과장선에서 그렇게 쉽게 서울시 고위층에 대한 고소장인데 우리 고소장 내면 바로 고소인 조사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과장은 없습니다. 서울청 과장이면 경정급일 텐데 국장에 대한 존경이고 그럴 텐데 그렇게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세요. 검찰에 먼저 접촉을 하고 거기다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다른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질문이 들어가니까 처음 인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누가 이 정보를 흘렸어 하고 완전히 개잡듯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고 다녔잖아요. 경찰 뒤집고 다니고 서울시 뒤집고 다니고 그런데 지가 검찰에도 흘렸네? 그렇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도대체 지금까지 경찰 후려잡고 서울시 후려잡고 한 게 완전히 뭐였냐면 지가 무슨 점령군이나 된 것처럼 뭐 꼬투리나 잡았다고 인민재판하려고 하는 거야. 여론재판을 아주 사람들도 후려잡고 괜한 공무원들 후려잡은 거 아니에요. 뭐하는 짓이야. 진짜 공무원들 괜히 억울하게 완전히 누명을 쓸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관이거나 서울시 공무원이거나 둘 중 하나는 지금 억울하게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행보에서 다 이미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녔는데 그걸 갖다 남한테 그냥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검찰 접촉했다는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여태껏. 수고하기. we connect with us in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